ㄷㄷ ㄷㄷ 그저 아마 외국인 스트리머 유명한 사람이나 한국인 스트리머 유명한 사람 누군가 한명이 했을까요? 안그러고는 그거 등수 올라갈 그거랗니 야 붕얼락님 혼자만 해도 만 명이 들어간다 거의 만 명이 그것만 해도 일등하겠다 만 명이 왜 일등하니 1위 하겠는데 1위 아 에? 뭐하냐 너 미 이비여 너 왜그러냐 미친거 아냐 니가 아무리 어세션이라도 거기서 뛰어내리면 니가 그걸 살 수 있다 생각했는가 이비여 잘 생각해보거라 아까 그건 죽음의 신뢰의 도약이니라 니가 그걸 뛰어내리면 왜하자는 얘기고 이비여 이비여 마치 당연하다는듯이 뛰어내려서 깜놀 이런데 개 당연하다는듯이 뛰어내려서 어 개 그걸 변경하지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거 먼저 하자 이비가 이비의 큰 그림이었죠 뛰어내려서 바로 앞에 개꿀이죠 이비 큰 그림 사댔죠 이비 커플쇼 꺼져 난 바쁜 몸 너 뭐있냐 먹을거면 자동으로 뒤부네 개꿀 에? 물건 있는 애들 다 죽여야니 개꿀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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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이정도 기본 아니야? 이거 끝내면은 GTA 이틀만에 끝내기 한번 해볼까? GTA 나도 있긴 있는데 한번도 안해봤는데 완결 못내 미션 단 두개 하고 안와 귀찮아 사나 사람만 죽이다 끝내 콘솔 컨트롤 소름이지 올라가 올라가라고 올라가라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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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해 두개 하고 자동으로 막 탄환 주고 개꿀인데 아 야한테 말 그래 잠깐 잠깐 타임 타임 나쁜놈 찾아갖고 좀 더 죽이고 보충 좀 하고 가자 아 그냥 잡으면서 보충하자 하면서 보충하자 귀찮네 하지마 하면서 보충하면 되지 그치 않아? 대충 뭐 하면서 보충하자 이거 뭐 보충 안 돼 얼마 걸리겠어? 대충 그냥 하도 되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도 믿어요 바란놀라 빙어 포스트이야 뭐? 무슨 말 그냥 봐줄게 지랄때만 하래 그냥 어찌 그려지 말라고 돼 끈기 날아간다 똑바로 해 지랄하지 마 그런 분위기 만들지 마라 어딜 가야지 가야지 정이 여전히 공격 iries 모여 Not free. 악! 악! 그쳤어. 그럼? 그쪽에도 하나 있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히트! 신선! 히트! 히트! 하ING 와 나오라그래 굴러 빨리 굴러 이 시 Podcast 오늘 끝이야 힘들게 물 다 찾아야겠다 물약이 있느냐 없냐? 진상궁무술 원래 이럴 계획은 없었지만 빅래 뭐야? 덕심같은거 똑바로 장난쳐? 눌렀잖아 너의 도움은 필요 없노라. 벤리아. 남자의 도움 땅에. 받지 않게 해노라. 여자의 도움이면 받았을건데. 들어와라고 등샷!